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43중 4ho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제 라고 인사를 드리러 가던 도중에 불편해 보이신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의식을 찾으신 다음에는 말씀하셨나요. 저도 경황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후속만 하고 저는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저분이 저한테 손짓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놀고 싶네요.